안녕하세요. 마름불루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이즈두의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타트제품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제품을 설명하면서 스크린제품을 설명하면서 스크린제품인데 마름불루입니다. 이즈두 상품설명 해볼게요 택배 택배가 왔다 갔는데 그래서 화장을 다시 해보고 케어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필빅크림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3개를 하고 찍힌 세밀 손 스크린제품 파운데이션 스크린제품 스크린제품 필빅크림 스크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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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를 안 가져오긴 했는데 클렌즈밀크, 폼크렌징 이건 각질되고 이걸로 3종 세트로 케어해볼게요 일단 먼저 클렌징 밀크로 기본적으로 클렌징을 해볼게요 잘 지워지나 클렌징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질끈 꺼주시고 원래 머리 헤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펌핑 형태로 되어 있는 2G2의 클렌징 밀크 수소, 미네랄 워터와 우유 단백질 성분이 노폐물 메이크업을 제거해 주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 준다고 합니다 자, 우유핏이죠? 발라보고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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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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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케어 스타터 소프트 크렌즈 밀크 케어를 1차 세안했구요 두번째로 크렌즈 했으니까 필링 스타터 브라이트 필링 젤로 필링을 해보겠습니다 필링은 약간 흐르는 제형이예요 그러면 쭉 흐르죠? 각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수소수하고 자연 유래 셀룰로스 성분이 피부를 불필요한 각질을 정전해주고 투명하게 가꿔준 저작급 필링 젤이예요 필링aben 끝! 네 Spider Smoothie 나 네 근데 이런 진행이 어떻게 WORK 엄청 넌 그래서 세안을 하고 왔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피부가 완전 싸뜩해지고 보이죠? 탱탱해진 느낌? 모공모공 사이에 떼도 벗겨지는 느낌이고 목 부분에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각질 제공은 했기 때문에 게으매형! 한가지 남았죠? 폼클로스 아거 Balance 뒷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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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촉촉세안 스타트 3종 세트 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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